아니야! 뭘지? 아니야! 하나! 둘! 둘! 하나! 근데 너는 요원이야. 얘 엄청 안 보여, 얘. 왜? 엄청 취한 거 아니야? 약간 아파 보여요, 요원이야. 야, 너도 맨날 이러고 안 나와. 너 오늘 화장 좀 했다고 나 무서워 데려 보라고 그런다. 진짜 원래 우리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출근하잖아. 저희 지금 출근한 상태인데 이렇게 부춤이 나오는데 심취라는... 아, 너무 추웠어. 아, 안돼! 근데 너무 진짜 심쿵하다. 파이 왼쪽. 저희가 진짜 평소에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대충... 이거 오늘 그나마 꾸민 거예요. 응, 이거 꾸민 거잖아. 저 오늘 엄청 꾸준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목이 다 늘어난 티 구박이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서로한테 어울릴만한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출근할 때 그대로! 그대로? 이제... 희인아, 너가 나를 꾸며줘야 돼. 오케이. 야, 그럼 이거 꾸민 거 패션, 이거 완성.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렇게 봐줘야 돼. 오케이. 한번 보여드릴까? 어. 와우! 우리 없어도 옷장 진짜 하루 종일 빚어가지고 응, 최대한 진짜 비슷한 걸로 꼭 입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짠!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저희가 어제 서로 이렇게 옷 꾸며줬잖아요. 그대로 입고 왔는데 한 번 똑같은지 님은 판단이시야. 아, 진짜? 우선 여기에 누구 캐릭터부터 띄울까? 현정인 너 거부터. 오케이, 내 캐릭터부터 띵! 띄워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현정인 캐릭터를 띄워봤는데요. 야, 근데 너무 귀엽다! 얼마나 똑같이 변신을 했을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대박! 진짜 똑같아! 어때, 양? 양이가 지금 두 명이야! 웬일이야! 나랑 똑같이? 근데 이 캐릭터랑 현정이랑 똑같이 쳐보는 게 어떨까? 니가 하나? 아니야! 뭐였지? 아니야! 뭐였지? 잠깐만! 이렇게 이거 맞아? 야, 세인은 캐릭터가 너무 귀엽다. 세인아! 오케이, 준비 완료! 하나, 둘, 셋! 야, 똑같아, 똑같아! 근데 저 신발이 완전 똑같은데 어디서 났어? 제일 라저고 필름 아니다 봐, 지오티. 이제도 춤을 한 번 춰보자. 못해. 다시, 다시, 다시! 시작! 파이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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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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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걸려! 바다아! 이 impactful. 정영은 이모 칸도 좀 있고요. 사실 우리 너무 커리터랑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지 알았나요? NO! GOD!